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바할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더 빨리 받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바할들과 아사레들을 섬깁니다. 즉 이방신들 섬기거나 또 세상 욕심들을 섬겨나갑니다. 세상 권력을 섬겨나갑니다. 결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믿음의 불씨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돌이켜셔서 한 구원자 바로 온리엘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온리엘이라는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요아 목전에서 죄악을 퍼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주셨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온리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